이 중전하고 이 나오는 주문은 이걸로 잡아 끝났어 와아.. 자 여기 끝났고 아 어디에.. 아! 세상에 모든 게임을 구격한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 날! 고의볼 조민석! 한 번 나왔던 분이신데 둠수륜님이랑 그리고 새로운 분이시거든요? 비어하우스님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둠이터널하고 똑같이 이제 클래식 둠 같이 하는 이제 비어하우스라고 하고요 비니시 팟2는 지금 52분 22초에서 팟2는 이제 39분 52초에요 원래 스피드러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본분을 좀 만들려고 네 아 시켰군요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두 분은 스피드러너 유저보다는 하드쿠어나 엄청 높은 마스터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당인분들이신데 저희 쇼빙서울 나오기 위해 이제 스피드러너 시켰대요 사실 저번에 유튜브분들은 모르겠지만 김수리님이 DLC를 하셨어요 네 그쵸 근데 제가 그 영상 올리는 거 깜빡 이겨가지고 그때 마을까막까지 고민하고 3주를 했어요 네 아 이게 저는 설명을 할 건데 퀵라곤이라고 원래는 라곤을 이렇게 해서 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벌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발 쏘고 이렇게 줄줄을 걸면 그래서 총 미사일을 4발을 쏘고 서머하는 거 한 번 한 번 더 빠른 시간 그러면 이제 밀리 수압을 할 건데 밀리 수압이요? 원래는 수압할 때 무기를 바꿔서 오잖아요 그쵸 하나만 쏘면서 하세요 펀치로 펀치로 펀치로? 저게 더 빨라요 저것만 쏘고 그럼 이제 이제 배츠로 넘어오는데 배츠로 넘어오는데 아니 저게 아니 저게 뭐예요? 안 들어 바로 화면을 눌리니까 바로 날아가는데? 이것도 가속인데 이렇게 쏘시면은 뒤로 밀려나거든요? 네 이런 용역에서 가속으로 날아가는데 아 아 이런 게 있군요 이게 프레임이 높을수록 더 멀리 날아가서 네 뭐 갈고리도 뭐 큐 눌러서 이런 거 또 가속이 붙으니까 이렇게 와아아아 여러분들 두 미터널 BX 스피드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편 스피드런은 옛날에 줌쓸님이 했던 걸 보세요 오늘 할 건 뭐죠? 실반 100% 알밤 100% 그리고 최고나이조네요? 네 스피드런 보통 최고나이조로 잘 안 하거든요 와 최고나이조로 스피드런 지금 이게 DLC 내용은 어떻게 되죠? 봄편이랑 일단은 봄편에서 네 지구를 침략한 악마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 다 무찌르고 그리고 그 지구를 침략하는데 도와준 이제 메이커라는 천사종족이 있는데 걔네들까지 이제 패고 가는 거군요 다 패고 네 메이커들 사는 곳이 우르닥이라는 장소가 있군요 거기가 이제 남은 악마들한테 넘어가요 네 근데 거기가 넘어가면 뭐가 문제나요? 언제든지 지구를 다시 침략할 수 있어요 아 그거를 거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부시러 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치천사한 존재가 있어요 찾으러 가는 스토리죠 아 원래는 뭐 요새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간들 모함해서 얘네 왜 다 대머린가요? 우주 방사선 이런 건가요? 미래의 패션이죠 아 미래의 패션 약간 부인이기도 해서 안경은 왜 다 똑같나요? 우주 패션인가요 이것도? 오니콘도 우주 패션인가요? 우주 패션이 참 신기하네요 스피드랑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작할게요 와 아니 에임이 너무 좋은데? 살짝 다르구나 지연시간이 조금 느리게 한 번 되겠네요 확실히 집이랑 조금 다르죠 본인 집이랑 네 살짝 다르긴 한데 아니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정리하고 정리하고 아 한 방에 정리하려고 모으고 있었군요 네 와 진짜 하루종일 패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보니까 저감도세요 네 600PTI 1점 플레이 쓰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FPS를 옛날부터 하셨다고 2번이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FPS는 저감도거든요 공사적 하나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와 나오는거 다 알고있으니까 미리 대기해서 한 번 터뜨리고 얘는 안잡을거에요 쟤는 안잡아도 되는거에요 네 여기서 스킵을 할거라서 와 또 하나 있어서 와 이거 미쳤다 아니 이렇게 나올 수 있군요 네 여기서 이렇게 스킵하면은 세 번의 점수를 스킵했었죠 아마? 어 그때 쿨님 형한테 제가 고기기로 했었어요 한 번 더 물어보는게 너가 처음 보는 번도래 저 알고 있었죠 저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세련루틱 이게 원래는 이걸 끌어와서 이리로 가는건데 이걸로 그냥 날라갈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걸리는데 와 아니 이걸 여기 근데 살짝 못하긴 한데 살짝 못하긴 한데 여기 가는게 아니라 그냥 원래 여기까지 근데 위에 이제 뭔가 있어서 이건 그냥 무시하면 되요 어 근데 살짝 걸리긴 prayed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소해요? 네 사소해요 사실 말 안했으면 몰랐어요 죽인줄 알았어요 이 나오는 친구는 이걸로 잡아 끝나요 와아 여기 끝났고 한 발 쏘시면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데 아아 아아 반성분이 흥겨져 여기서 착지를 하나요? 네 원래 저희가 착지를 해요 원래는 여기까지 다요 아니 근데 옆에 난간에 유용하게 닿으면 챙겨줘요 네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퇴원하기 때문에 시간 손실은 막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도 되려는 모르겠네 아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원래 저기서 얼음폭탄을 넘기면 거기서 죽어요 아아 그 친구 죽군요 저기서 아 이거 이거 원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두 번 턱을 실도 없이 잡는다고 했죠 실수 있는 채로 얘를 이제 한 명만 잡으면 되는데 아 이 개군요 네 이렇게 쏘면 언제가 뚫립니다 이러고 죽어요 아아 압도적인 화력으로 네 좀 아쉽긴 한데 여기 앞에 전투가 있거든요 네 여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쏘면 아 이렇게 스킵을 할 수가 있군요 여기 스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이게 이렇게 속도감 있는 게임이었나 하다보면은 진짜 속도감이 계속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타이런트가 나오는데 되나 이제 슈퍼샷브 물리섬 쓰면은 이렇게 금방 와아아아 네 여기는 애들이 안 나오니까 네 이거 한번 쏘면 얘 죽거에요 네 이거 충전해서 쏘면은 얘도 죽습니다 쏘고 이거 한번 쏘면은 얘도 끝났죠 이 친구도 간단하게 사면발 쏘고 그냥 이렇게 쏘면 끝납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죽고있는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어차피 죽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보면 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는 한바이 사라지면 죽어요 아아아아 여기서 또 나와요 와 이제 나오는 위치 다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네요 한마리만 남을거야 이걸 딱 남겨두고 이걸 다 먹어야 돼 필요해가지고 빨리 이제 여기서 팀마리 남겨주고 템수급 한거죠 네 이게 더 안전하니까 빨간필 안되잖아요 저는 빨간필 유전새로 하겠다고요 ㅋㅋㅋㅋㅋ 이게 플레이스타일이 반대여가지고 아 둘이 반대길래 플레이스타일이 안전함을 추구한다면 저는 승리를 주의깁니다 전태네요 ㅋㅋㅋㅋㅋ 여기도 스킵을 할건데 원래는 그냥 이걸 가속을 해서 날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도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잘 안되긴 하는데 오오 잘 조절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스피드런이 쓰는게 아니에요 안 쓰는건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연습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건 왜 터런이 안되죠 아 좀 느려요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높다보니까 그냥 날아가는게 활라서 이게 근데 웃긴게 게임이 업데이트될수록 저게 잘 돼요 응 맞아요 그럼 다음거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치 그치 게임 특이해요 패치하면 머그 생기는거 열어버리고 얘를 이제 바론 오브 헬이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쏜 다음에 아픔 머리가 하면 끝나요 와아 머리를 저 순식간에 지금 갑옷이 150으로 준비해져있어 네 저거 원래 헬린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종민이 이렇게 체력 유지하는거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스킵을 할건데 다시 해보죠 여기서 이제 점프해서 이렇게 날라가잖아요 아아 그러면은 원래 여기가 닫혀요 에드드랑에서 안 닫혀있어요 아 아니 안 닫혀있어요 도맹이 나와 초록색이예요 여기 원래 방송적인 루트로 가면 저기 빨간색 빨간색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저도 2배 했을때 빨간색 피로 루트 있던데 저도 트리를 제기하는 타입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죽어요 아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플레이 하시는 거 그냥 생각보다 변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났고 저요? 네 플레이 어떤거 보셨죠? 약갠들 하는거 ㅋㅋㅋㅋㅋ 아 아 아 아 근데 발로 하시는 거 바닥 보고 하는거 되게 이상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여기도 스킵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한 번 실패하면 체크포인트 계속 불러와있어가지고 아 참고가 하려나 모르겠네 이게 여기를 그냥 스킵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리고 어 이건 될 것 같은데 괜찮다 와 와 아 아 아 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와 와 와 각도로 맞춰 쏘면은 저렇게 안 보이듯이 와 와 와 와 와 와 암호가 부족하네 그전에 그룰링킬러 좀 불편 좀 채울게요 와 와 지금 딱 있네요 잘 가고 하나 한번 채우고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게임 껐는데 이게 처음에 그래 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 파기 시작하면은 나오면은 그냥 어 왔어 하고 그냥 반갑게 안녕 끝났네 채팅은 끝났고 내가 하던 둠이랑 다르니까 누구는 이제 진짜 공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공포가 돼가고 있는데 아 저게 지금 치전 거의 천사에요? 제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네요 네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부채가 무너져가지고 아 아빠가 없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얘들을 총관리하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얘들이 다시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라 아빠가 네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찾아가서 어디 뭐 숨겨져 있나요? 악마가 숨겼나요? 자기가 숨겨놨다고 얘가 아빠를 숨겨요? 아버지가 얘를 시켜서 숨겨놨는데 자기가 힘이 담긴 적이 없어요 쟤 필요해요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펜쳐서 패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위로도 펀치 펀치 마려운데요 지금 시절도 하던 말이 니 뼈 빠지게 고생해 나는 옥상에 있을게 라고 해 와 줌펀치 한번 맞아 봐야 되는데 줌 스토리 중에 천사도 패지 않나요? 줌 스토리 중에 줌 스토리 중에 줌 스토리 중에 본편에서도 한번 패셨어요 여기서 이제 맹케버스 하나 나왔는데 얘를 잡고 얘를 걸어서 아 가자 어 가자 실패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성공했어 실패는 하긴 했는데 성공했는데 성공한 거 아닌가요? 반성공이라고 했잖아 딱 딱 그 느낌? 아 부딪쳐서 기분이 나쁜데 도착 지점은 똑같네 네 뭐 라고 떠나거든요? 네 얘는 그냥 안 싸우고 그냥 반보도 또 있어요 일로 끌고 와서 그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얘가 아 여기 딱 오네 자 여기서 왕패를 들게 해요 계속 들게 해요 네 좀 알아서 죽어요 죽었죠 왜 땅 빠져 떨어져서 죽은 건가? 여기 판정이 죽는 거예요 아 주인공 빠지라고 만든 환경을 적을 빠지게 만들어서 못 나오게 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싸워서 거기서 다쳐서 이제 겁나게 죽이시네요 여기서 이제 바론이 나오는데 얼려요 와 스와빠 이런 거 끝났죠 나오는데 사라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DLC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영혼이라는 유닛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여기에는 조금 이제 쉽게 잡았었는데 따라만 해도 돼요 따라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따라하는 게 안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영혼이 이제 악마한테 들어가요 빙의가 됐어요 안 잡으셔도 됩니다 안 잡으셔야 돼요 어 그거 따라할 수 있겠어 이거는 이거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여긴 애가 죽어요 네 그래서 저희 영혼은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보시면은 들어가서 시도를 하죠 파란색 여기 얘를 잡고 얘 보시면 또 이제 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 잡고 얘가 들어가는 걸 봐요 이거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아 살짝 살짝 뒤에 있어 가지고 안 돼요 원래는 저거 슬트 한 번 애가 무너져서 죽는군요 정확히는 이게 트리거라서 안에 뭐라고 해야지 겉에 있는 애가 죽어요 아 그래서 저 무너지는 컷일 때 이제 들어갈 애가 없어요 그럼 저걸 따라하려면 애들이 다 죽여야겠네요 나 따라하는 애들을 한 마리 다 치고 네 여기도 또 한 마리 나옵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 나옵니다 네 여기는 그냥 가면서 이거 소실돼요 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죽어요 그냥 여기도 죽어 있어요 여기서 영혼만 나누고 네 윙이 될 게 없어서 이제 보시면은 원래 여기 가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갈 겁니다 와아 가서 여기도 또 잘 비벼서 100씩 올라가면은 와아 유니콘은 하늘이 나는 게 맞다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날아 하늘 또도 한 번 충전하고 무시하구요 안 잡으면 됩니다 저기 아무것도 못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 흐흑 흑 흑 와 살짝 꼈는데 어 우어억 그래서 얘네들 나와요 그런데 얘 잡으면 바로 버프 서탬이 나오는데 비치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중 borrow 이거 도착 ہو 훅 vit 위주 잡아놓고 에잉 보시면 학교르 시뮬레이트 drivers 부 spies 여러분들 현빡 타는 게 있습니다 autocold 아 프로님 깅 여기에 어 도망쳤네 날개가 이상하니까 갑자기 차클이 차클이 갑자기 반글러져가지고 당황했네요 이렇게 잡으면은 끝났구요 이제 버프터페 나왔는데 약간 영화를 보고 있는거 같아요 사건이라고 전투기 마냥 나라 와 에임이 미쳤다 진짜 이번 두음 스피드런은 볼게 되게 많은거 같아요 에임도 그렇고 딜 쑤셔 넣는거죠 네 스피드런은 스킬루트 엄청 높지맞아 가만히있으셔 가만히있게 됐네요 네 가만히있게 됐네요 이제 비밀대면 하나하러 갈거에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나왔던 대원목들 하나하고 셋? 어 셋 나오네요 장목도 나오지만은 이걸로 바꿔야지 젊은 게 여기하고 여기서 나오고 이제 여기서 또 나와요 바로 뒤로 그러면 여기 하나 있어요 우와 둘 둘 아 끝났네요 하하하하하핳하핳핳핳핳핳핳 잘 펴버려 좋게 펴네요 사진인데 근데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악마가 대단하네요. 이런 미친 존재를 봉인을 잠깐이라도 시켰던 게 악마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죽이지 못해서 봉인을 했다는 거는 보통 제가 많이 보던 스토리거든요. 용사들이 대마왕 봉인시키고 죽이지 못하는 존재는 대마왕이었는데 이게 민간이 맞나요? 여기서 이제 빙이가 또 나와요. 여기서 나올 건데 언제 나오나요? 아 나왔네. 아까 정기터뷰 쓰시면 됩니다. 아 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내 몸 어디 갔노? 들어갈려고 점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없어. 퇴근 잘 가고 퇴근하네요. 자 이제 여기서 또 BFG 한번 쏠 건데 손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쏘면은 아마 왼쪽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 안 죽었네요. 그래도 뭐 한두발 맞은 죽은 이거든요. 뭐 차이가 별로 없네요. 지금 스폰 살짝 살짝 꼬였는데 스폰 살짝 꼬였는데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폰 살짝 꼬인 거예요. 한명이 없어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여기서 총 4마리가 나오는데 지금 3마리 밖에 안 보여요. 아 저기 있네. 죽이고 여기 가서 잡고 얘도 빙이가 되는데 얼음 먹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또 빙이 할 모임이 사라지나요? 보스전인데 보스전은 뭐 딱히 할 건 없고 그냥 눈갈만 떼는 네. 이렇게 박스 안에 눈갈이 나오는데 여기 열리거든요. 네. 석붕하면서 열고요. 밑에 이렇게 펌치시면 돼요. 이거 석붕 3마맞으면 그냥 부서져요. 원래 그래요.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원래 이거 쐈거든요. 이렇게 하면 3마리 부서졌는데 패치돼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어 이게 지빵이더라구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보통 모드하니까 우리 아 저렇게 3놈 때려 쑤시고 안에 쑤셔 넣어야 되는군요. 그냥 초록색 치면 알아서 날라갑니다. 근데 잘못하면 저도 같이 날라가요. 넷 밖으로 날라가가지고 저는 또 잘 쳐야 되는데 너가 있어서 그만 좀 쳤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 이런 챕터 수수 끝났구요. 자 이제 조사한 번만 혹주로 옵시다. 이게 지금 보스전이 네. 이제 말리고구의 심판이라는 이름인데 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저 위로 올라와요. 아아. 말리고구가 일어나서 올려주면 이 친구가 말리고구에요. 어디서 눈을 저렇게 뜨나? 눈 펀칩 아렵네요. 포스가 엄청난데 하는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손으로 이제 엘레베이터 해주고 가요. 생체 엘레베이터가 들어왔는데 올라갔네요. 엉막에 엘레베이터. 아 자꾸 제네. 아 맞아. 노예지? 노예지? 여기 보면 세사슬같은게 차있어요. 아 노예군요. 여기서 얜 계속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우리가 열심히 잡는거에요. 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자기네들 규칙으로는 앉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아니 바로 올수 있었으면 나 좀 데리고 오지 그냥 그러니깐 아스라이팅 아냐? 엘레를 위해서 엘레를 들이박아 빨리해 빨리 나 저거 보면 나초 치즈볼 생겼네 나초 치즈볼 생겨서 저거 화났다 화났어 부서고 있는 화났다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거 아빠 아니에요? 네 아빠컨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맞아요? 이제 아버지 정석 부서져서 얘는 이제 문자여 생기기 시작합니다 난 나보다 낙한 자의 말을 듣지 않아 아버지가 완전히 죽은 거 아니고 약간 파괴만 하는 거에요 아마 정신은 있을 거에요 아 근데 힘을 다 잃었어요 이제 암흑구지한 애가 나오는데 얘 왕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암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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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씨 이게 DLC최고낙도 같은 거 희망인데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잡아야 될 거에요? 며칠 잡아야 될 거에요? 보니까 제일 긴 사람은 25시간 넘어 25시간이요? 파트 1이 유난히 어려 아 최고 난이도를 안 하고 그냥 중간 난이도를 해도 많이 걸려요 응 맞아요 일반 사람도 중간 난이도는 얼마나 걸린거에요? 그 아까 25 일반 난이도로 25시간이요 일반 난이도로 25시간인데 최고 난이도는 그냥 최고 난이도는 그냥 깰 수도 있게 다 그냥 환불할 거 같은데 여기도 스킵을 할 건데 여긴 좀 제가 실패를 많이 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서 스킵하는 거에요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네 여기 이러면 스킵할 수 있어요 여기도 같이 죽어요 이제 악명 높은 이제 그 영혼이 또 나와요 근데 워라우더한테 빙을 합니다 네 그 아까 그 도킥 쓰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그한테 걔한테 이제 빙을 해가지고 걔가 엄청 세요 와 아 이거 되나? 가자 되나? 어 아 이러면 영혼이 또 몸을 잃었군요 사실 아침에 계속 이것만 있거든요. 여기 계속 실패하니까. 아 지금 덥네 그래도. 저는 여태껏 제대로 비기된 애를 못 본 것 같아요. 저게 진짜 타이밍이 어렵거든요. 비싸게 쓰면 타이밍이 만들어야지.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제 스폰하는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제가 안 보는 방향에서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또 모였더라. 하여튼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여기서 이제 또 영웅이 나오거든요.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버그 걸려가지고. 근데 버그는 안 걸렸네. 버그에서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한 방에 자 이러면 정리가 됩니다. 여기도 이거 점프가서 기계는 가지고. 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군요. 위에서 쏘면은 날아가고 아래에서 쏘면은 또 점프가 됩니다. 이걸로 또 트릭이 있어요. 이 게임이 공중에 안 있으면은 살아나 진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공중에 떠다내야 되고 맞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있군요. 네. 내가 아직 어쩔 수 없는 게 부족했나. 이제 여기서 또 이제 BFG로 쏠 건데 일단 미리 이거 석봉을 바꿔놓고 처음에 이거 연습하실 때 하드코어 유지하시다 보니까 이 필살기를 자주 안 쓰시는 분이었어요. 아 제가 스피드로 하라고 해가지고 필살기를 쓰게 됐군요. 필살기 좀 쓰라고 원래 여기서 또 몇 마리가 더 나오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 잡으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아 빨리 다 잡으면? 이 친구가 또 기다려줍시다. 고마워요. 내가 하던 구문 잘 안 날던데 그 따구련들 어? 저 자마이드분 저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저 사람이 지금 세계 거의 1위 정도 와아 오 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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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네임덕아 오늘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게 오늘 오늘 스프 대박인데?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보수 스팟 그냥 제 날개 피는 거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 표현하는 것만 하지만 유니콘의 날개만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저거는 추악한 날개 추악한 날개 하락천상 봐봐요 지금 날개 대결 자 여기가 이제 최전보수입니다. 아 자기가 임무 시켜놓고 뭔가 임무도 끝이라니까 이게 아까 몸이 무너져가고 있다 했잖아요 이제 추악한 모습이 아 몸이 무너져가서 마저 무너뜨리기 하려고 샷건 양전하고 있네요 잔인하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어 피했습니다 너무 빨리야 나더라 내가 지금 오 언제 들어갔니 친구야 이거 되나? 하나 하나 둘 셋 지금 쏘면은 얘 아마 죽을 거예요 아 아 까미 조금 위에다 쐈어요 상관없어요 그때 얘는 상관없어요 실패하긴 했는데 이 정도 반 정도는 성장한 것 같아서 약간 아깝긴 한데 오른쪽 얘는 잡았으니까 네 자 이제 너도 퇴근해야지 퇴근했고요 좀 맞춰놨기 때문에 일찍 죽는 건가요? 원래는 체력 회복도 붙어있긴 한데 약점이 깨져있으면 좀 더 들어가던가 보다 더 들어가던가 보다 아저씨 주문 펀치 이제 정신 차려도 좀 살살 떼줄던데 딱 여기 있어야 되군요 우리가 여기서 딱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 아 뭐 내가 아까운 거 아이고 이 정도는 뭐 많이 깎았네 그 정도는 안되죠 오 돌아가네 스피드를 아주 스피드시켜보내네요 아이고 아 그냥 하자 오 오 오 실패해보였다 오 약간 위험해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괜찮아요 들어가면 저기로 안 가나요? 아니 펀치 두개나 막아야되는데 오 어 일로왔네 이렇게 하고 충전해서 오 뭐야 오 잘 돌아왔다 와 저렇게 좀 때려놓은 거군요 네 이렇게 맞추면은 네 좀 데뷔지가 더 들어가서 원래는 로켓을 다 써도 안 죽거든요 네 다 써면 죽을거에요 아 다 써면 죽는구나 네 죽었죠 와 이런식으로 원래는 여기 BFG 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BFG 다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얘밖에 안나올거니 얘는 뭐 지금 AI가 고장 이제 아버지가 회수하기 갑니다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고 네 아빠 죽이려는게 챕터2인가요? 이제 아까 암흑꽂이로 가져갔잖아요 아빠2를 죽이러 가요 네 아빠2 걔를 죽이러 갑니다 네 저 구체 상태에서 못 죽여요 그래서 육체를 죽어 죽입니다 와 두가족을 박살내는 네 둠슬레이어에 무섭네요 하하하하 육체가 있어야 펼 수 있으니까 네 무섭다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 분이 아빠2에요 네 아빠2에요 그 사람이 아빠2에요 오 근데 주인공의 얼굴 똑같이 생겼네 응 양말 세계 속 당신 말이 이런거지 제 생각에는 좀 위혁이 들어간거 같아요 아 네 좀 잘못 번역한거 같아서 다른 존재인데 같은 존재라고 오해할 수 있으실거 같아요 맞아요 아 거짓지 여러분들 줌이터널 DRC 엑트1 스피드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진짜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생하신 비와우스님한테 박수 한 번 해주시고 들어있는 엑트2 스피드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방 유방 모두 다